우리 나은이 선생님 모셔야지. 선생님! 선생님 잠깐 와주세요. 나은이도 또 엄청 잘하죠? 하준이 살짝 긴장한 것 같아요. 나도 완전 잘하는데. 윌리엄도 잘해? 그럼 셋이 이야기 한 번 해볼까? 와, 영어 능력자죠. 이제 영어로만 이야기해야 돼. 다 만났다. Nice to meet you. Hi, nice to meet you. 어우, 발음 좋네. I'm 7 years old. 축구 포장이 아니라 여기 갑자기 영어학원 됐어요. I'm 60 years old. I'm 5 years old. I lost two teeth.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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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So funny. You are so funny, 아시아. I take out. I take out. No, you don't take out. You don't take out. I don't take out. I don't take out. 아이고 귀여워. 아. 어머, 치아 포크가 가능하네요. I don't know from death. I don't know from death. No front tooth? I don't know from tooth? I don't know from tooth. Yeah, tooth tooth. What do you ask? What do you ask? 일단 웃자 다 대단해요 정말 거기까지 영어 신뢰도 또 해외 진출을 위해서 또 이렇게 영어 외국어 능력을 가지고 있고 또 중요한, 더 중요한 게 한 가지 더 있어요 수학을 잘해 왜냐하면 요즘 수학 많이 하잖아 오우 갑자기 자가 퀴즈 됐어요 1 더하기는 3 우와 하준이가 빨려요 5 더하기 3은 8 우와 빠르고 10 7 더하기 3은 두 자리 20 잘하네 하준이가 엄청 잘하네요 곱하기 곱하기까지 할 수 있어? 5살인데 지금 곱하기 가능하다고? 3 곱하기 2는 6 오우 잘하네 아빠 놀랬어 아빠 놀랬어 6 곱하기 3은 18 18 우와 잘하네 그 정도 어려운 곱하기? 또 더 어려운 거야? 8 곱하기 7은? 8 일단 어려운데 어렵다 어렵다 이거 8이 7이나 있다고? 8 곱하기 7 개념을 아는 거예요 지금 110 100 84 83 82 가블러보나요? 아니야 11 56 56 56 56 오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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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 오 야 맞았다 맞았다 시작할까요? 다들 아시겠지만 오늘의 주요 안건은 우리 유민그룹의 총수 선임에 관한 건인데 지난 주총에서 흉흉한 소문이 돌더라고요 아니 강미나 양이 사고로 머리를 좀 다쳐서 가끔 이성을 잃는다는 오너의 건강은 주가 바로 직결되는 건데 이건 뭐 그룹 경영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사고 충격으로 컨디션이 잠시 안 좋았었는데요 지금은 괜찮습니다 머리를 안 다쳤다고 해도 다친 사람이랑 뭐 다를 거 있나? 국내 사는제 나오자마자 결혼해서 집에만 들어앉아 있지 않았어? 얼마 전에 그냥 집에서 애 보던 딸내미 사장 자리 하나 만들어서 앉혀놨더만 굳어날 뻔 아 고기 생각나네 저런 애들이 회사나 말아먹는 거 순식간이거든 유학 경험이 있는 것도 아니고 경영학을 전공한 것도 아니고 얻어걸리는 것도 어느 정도여야지 따지고 보면 뭐 우리 유민그룹의 적재라고 할 수도 없고 뭐 출신이나 학벌이나 어디 외국서 빵집 하나 들어와서 하면 딱 좋겠구만 아유 많이 나와서 말인데 사실은 우리 처동하고 쟤하고는 피 한 방울도 안 섞여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이런 걸로 쟤랑 관계에 있는 누가 나타난다든지 지저분한 문제 생길 수도 있거든 그만둘 겁 주세요 이 말하면 알아들었을 겁니다 뭐 앞으로 이사회 중심의 경영을 하면야 대표가 누구건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그렇지? 이상하게 익숙한 기분이 드네 뭐 겁나게 열심히 해봤자 결국 저는 호구 1도 아니고 2도 아니고 호구 3 지급받고 운 좋게 살아남은 혼의 자식인 상속자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니들은 받아들일 생각 자체가 없잖아 결국 저보고 유민그룹 호구하라는 얘기네요 뺑이치고 욕은 다 먹고 진짜 승리를 죽일 수가 없네 저기요 작은 이모님의 큰아들인 유민케미컬 오기영 전무님 제가 머리를 다쳐서 주가가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그럼 오기영 전무님은 머리도 안 다친 분이 경영을 그딴 식으로 주가가 전북리 대비 27%나 하락했습니까? 야! 매출은 흑자야 천만 원 가지고 만 원 먼 게 자랑입니까? 다음! 저희 친정어머니의 막내 남동생이신 유민보험 서영구 대표님 케미컬 달라고 어머니 조르다가 도박 승인들 때문에 보험으로 밀려나셨죠? 여기서 지금 보험파입니까? 불안 자극하지 마세요 그 회사는 주부가 사장이라서 망한 게 아니라 조른다고 한 자리씩 챙겨주는 이딴 족벌 경영이라서 망한 겁니다 다음! 이모님! 유민제약이야말로 얻어걸리셨잖아요 통맥경화 치료제 개발하다 망하고 그게 발기부전 치료제로 소문나는 바람에 대박나지 않으셨어요? 인생 그런 거라는 걸 제일 잘 아시는 분이에요 왜? 남이 얻어걸리는 꼴은 못 보시겠어요? 다음! 돌아가신 큰 이모님의 첫 번째 남편이신 최채석 유민식품 회장님은 저희 친정어머니랑 피 한 방울이라도 섞으셨나요? 다음! 큰 이모님의 두 번째 남편이신 허남국 유민유통 회장님은 그냥 넘어갈게요 그렇게 본인의 편견을 창피한 줄도 모르고 아무 데서나 말씀하시면 앞으로 회장님하고는 아무도 대화하고 싶어 하지 않을 거고 그럼 뭐 자연스럽게 도태되실 테니까 도태되실 테니까 야! 너 그만 뭘 하니? 우리가 너 온호 가족이라고 그 자리에 앉혀놓고 이만큼 배려한 거를 고마울 줄 알아야지 배려는 우리의 의무가 아니야! 말씀 잘하셨네요 제가 좋게 말하는 것도 의무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좋게 좋게 말씀드릴 때 저 빨리 선임하시고요 여기 계신 분들 본인의 능력 하나 없이 저희 아버지 강장수 회장이 사준 집에서 쓰고 아버지가 감옥에 소관해주고 아버지가 회사 사장 자리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생각들 잘 아세요 걔는 한 번뿐입니다 아버지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들 머릿수만 믿고 갈 겁니까? 아니면 저! 아버지 피 제대로 이해받은 저 믿고 갈 겁니까? 먼지 같은 존재? 먼지가 얼마나 무서운지 내가 니들 밟고 올라가서 보여준다 가벼운 사람들 있잖아요 가벼운 사람도 있지만 무거운 사람들 근데 준하 형이 명무기가 장난 아니에요 어깨? 몇 킬로까지? 저는 107킬로나요 내가 더 나가요 110이 들 수 있어요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시범을 좀 오빠 그냥 날아갈 것 같은데 와 이 세 분이 너무 무섭다 야 정준하 세 명이야 우리팀의 SWAT 이렇게요 아니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와우와우와우와우와 와우와우와우와 와우와우와우와 근데 되게 높이 올라가는 거 같아 나라가는 거 아니야? 그냥 날아가고 점 rods 하나 둘 셋 점프해서 엉덩이 힘만 오빠 귀여워 하나 둘 셋 제가 점프를 해요? 하나 둘 셋 힘줘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를 이렇게도. 럭비를 하려면 익숙해져야 돼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나 지금 장어 잡은 줄 알았어. 장어. 나 장어 느낌 있다. 나이 마음에 진짜. 풍천아. 풍천아. 성민이. 아니, 장어. 하나 해봐, 하나. 근데 장난 아니야. 안 넘어지겠죠? 제가 지금 겁이 많아서. 그냥 믿으시면 돼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점프. 진짜 미안합니다. 하나, 둘, 셋. 점프. 진짜 미안합니다. 재미있겠다. 재미있겠다. 이 분도 장어 같아. 그럼 이번에는. 나는 진짜 안 될 텐데. 진짜 무거워요. 바다 표면 돼요, 바다 표면. 하나, 둘, 셋. 이것만 떠주면 돼요. 엉덩이. 형, 아세우 여기서 하면 돼. 아, 세, 우. 그렇지. 아, 세, 우. 이거 가능하다고? 네. 진짜 가능해? 아, 세, 우. 오케이. 최고는 좋아, 최고는. 아, 세,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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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크게. 아, 세, 우. 더 넓게. 조금 더. 우와, 진짜 높다. 무겁긴 무겁죠? 무겁지는 않은데 위에서 파닥거려. 아, 미안해요. 아, 세, 우. 세, 우. 근데 이거 진짜 해보신 분들은 여기서 여기서 넣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높다. 나도, 나도 타보고 싶다. 2미터가 넘는 거니까, 내 시선으로. 그치? 저도 해보고 싶어요. 네, 네. 근데 위에서 버티셔야 돼요. 근데 미주야, 네가 좀 버텨야 돼. 이런 경우면 흔치 않아. 다리, 다리. 됐죠, 아니. 괜찮아요, 괜찮아요. 하나, 들어갈게요. 네. 네가 점프를 살짝 해야 돼, 허리에 힘 줘. 하나, 둘, 셋. 점프를 살짝 해야 돼, 허리에 힘 줘.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뭐야. 야, 그럴 거면 하지 마. 야, 그럴 거면 하지 마. 야, 서리 써야지. 그럴 거면 하지 말아야지. 우리 저 소새끼 한 번 해. 나 진짜 무서워. 나 진짜 무서워. 나 진짜 너무 무서워. 차로 그냥 해. 차로, 차로. 다리를 쭉, 다리를 쭉 펴면. 차로 태야 돼. 괜찮아, 괜찮아, 믿으시면 돼요. 허리 힘 주고. 허리 힘 주고. 귀엽다. 하나, 둘, 셋. 아! 우야. 요리한 사람깐 용경이다 세석아 16 NBA 채식아! 채식아! 넘길 거면 넘기고! 채식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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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딸이가 안 돼! 혜진아! 일단 잠깐만 한 번만 더 있어! 한 번만 봐줘! 아 나 영경이가! 딱 한 번만 봐준다! 야 바꿔야 되는 거 아니니?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주려고! 한 번만 더 기다려달래! 마지막이에요! 야 너의 말 안 해 인마! 야 빨리! 봐봐! 야 신민아! 니가 신민아! 야 그냥 가만있어! 흔들리지 마! 야 만만해! 싸우지 마! 아 기쁘다! 야 여기! 야 정말! 야! 야 쟤 뭐라니! 좋아! 좋아! 자! 허다 허다! 너무 잘한다 우리 팀! 너무 잘한다! 채석 채석! 또 약 공격! 정복아! 허다 허다! 와! 왜 좋아했어 왜 좋아했어? 증거아! 지연아 왜 좋아했어? 지연아 뭐야? 엎드려 뻗쳐 엎드려 뻗쳐. 안 넘어왔어 주영아 왜 좋아한거야? 안 넘어갔어. 괜찮아 괜찮아 이기고 있어 괜찮아. 내가 본 여성 자존사 사기야. 형 이거 선수에요. 자 여러분 양세찬 존댓말 사용. 양세찬 존댓말 사용. 아니 존댓말을. 야 존댓말 왜 하는거야. 왜 그래. 재석이 보다 실패했어. 이제 나 안할게 말 안할게. 알았어 얘들아. 아 존댓말을 왜 자꾸 하는거야. 저 못 배운 놈이 갑자기 얘기가 말라. 못 배운 놈이. 자 가자 잡자. 간다. 채석 채석. 오케이. 잘해 넘어온다 넘어온다 넘어온다. 재석아. 야 넘어온다 넘어온다 넘어온다. 재석아. 아 재석아. 너 진짜 시켜야겠다. 너 뒤로 가. 너 뒤로 가 안되겠어. 와 진짜 못해. 진짜 못해. 진짜 못해. 아니 그게 아니고. 아니 어디 앞에. 아니 등을 이렇게 쥐고 있으면 어떻게 하자는 거야. 와야지 와야지. 와야지. 나 김연경 뭔 줄 알았어. 숨 막히지. 숨 막히지. 야 김연경 표정으로 다 얘기해. 아니 왜 또 앞에서 먹으면 앞으로가 뒤로 가. 아 죄송해요. 알았어 알았어. 내가 진짜 파이팅할게. 신발도 그렇고. 모든 감자탕 그릇 숫자로 세는 것도 그렇고. 아까 파티장에서도. 암튼 제가 만나본 사람 중에 제일 재밌어요. 뭐예요? 맛있죠. 맛있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마 поддерж. 드 영화 최애 혜연아. 눈에 반한 거죠 설명하기 쉽지 않은 운명이란 거겠죠 나 오직 그대에게 뭐야? 그게 뭐야? 달리 씨? 달리 씨 뭡니까? 무슨 일이에요? 어디 있어요? 달리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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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